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사전망대 시간인데요.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제주민혜 총리 김동윤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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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현재 오영훈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오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1심에 의해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위기는 벗어나게 됐는데 두 분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동윤 이사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사법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불안감이 사라졌으니까 도정 장악력 이게 굉장히 앞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야말로 오영훈 도정이 도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이전과 좀 다른 자세로 도정에 임하여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결과가 도정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거 자체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거 자체는.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의 내용만 갖고 볼 때는 그 결과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공범들보다도 오히려 그 행위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형량이 더 낮았다. 그 부분에서 일반적인 법감정하고 판결의 결과가 달라 보일 수는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지사의 혐의를 크게 본다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는 거잖아요. 협의학식이 문제였는데 협의학식 자체가 이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좀 보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쟁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 현행 법률상 법률적인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다만 이번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받을 게 뭐냐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요소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관행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후진적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마이크를 못 썼지 않습니까?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주의가 돈은 맞고 입은 푼다 이라는 건데 지금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어떤 쟁약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 협약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법인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가 모든 선거운동에 벌어진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말을 했다. 참석하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총선 과정에서도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법률로 반영이 될지 아니면 개정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부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적법안이 아니냐를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해봐야 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거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선거운동은 자유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법률을 보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하게 제시를 해놓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그걸 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선관위의 질의를 해서 어떤 답을 얻어서 운동을 하고 싶지만 선관위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지침을 내려줬는데 그게 결국 판결로서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캠프도 문제인데 이게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대한 기준과 판결은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거 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꺼리는 분위기예요. 내가 조각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함께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가능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로 조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직화의 조직을 만드는 것과 협의하고 의논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이 소위 말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바람에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일면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과연 이게 대법원까지 갈 것이냐. 아직 오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고 검찰에서도 대법까지 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검찰은 상고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리적인 이유로 아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들이 있고 항소 기각을 선고한 부분도 그 당시에 증거가 불충분하지 않다. 증거 판단과 관련된 항소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최종심 판단을 받으려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도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조금 그래도 항소심 결과까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법원까지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지. 원래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괴하는 비율이 20% 내외거든요. 그다음에 대법원 상고심이 파괴하는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5% 내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도정의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의 흔들림은 1심 판결 선고할 때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해요. 그렇다면 많은 도민들이 사실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과연 도정 정책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도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려간다면 많은 분들이 도정에 요구하는 방향들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을 담아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오영훈 지사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오영훈 도지사가 도지사가 되는 그 이력을 보면 소위 말하면 시민운동 진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시민운동 진영.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영훈 도장이 예전에 박원순 시장의 모델을 도정 운영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범진보 진영과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도정 운영의 방향과 그리고 저희 도의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하는 그런 도정 운영은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정치권에 입문해서 벌써 제가 200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16년이 됐네요. 그렇죠? 저는 그 사이에 제가 느꼈던 것은 정치 지도자들은 평소에 본인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의 결과가 결국 그 사람의 정치 철학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정치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항상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중적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이 고민만 하게 됩니다. 브랜이도 지금 오영훈 지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이번에 도정의 장악력을 다시 좀 회복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더 안정되게 본인의 생각들을 또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적절하게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 전망대 시간 오늘은 오영훈 도지사의 항소심 결과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일 변호사 김동연 이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